여러분, 이 드라마 저만 재밌나요? 1화에 이어 이번 2화를 보는 내내 야, 이거 신박한 개꿀잼인데?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우선 드라마의 재미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배우 신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은수 검사의 입에서 드래곤볼 드립이 나올 줄이야. 1차적으로는 드립의 수준에 놀랐고 2차적으로는 이질감이 전혀 없어서 놀랐습니다. 진짜 남자의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배하신 것 같아요. 기생들을 끼고 뽀뽀를 받으며 노는 폼이나 조대비와 대항대비 앞에서 능글맞게 행동하는 모습 좋아진 앞에서 보인 찰떡같은 연기 등 철인항우의 설정이 그 자체적으로 약간 오글거리고 과한 감이 있는데 이를 자연스레 연기하는 신혜선 배우는 완전 미쳤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분할 것 같았던 조대비의 뜬금없는 19금 강의까지 드라마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B급 코미디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등장하여 방심하고 있던 시청자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드라마 철인항우 참 매력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개그를 하려면 이렇게 예측불가 스타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유머스러운 분위기는 단순히 코미디에서 그치지 않았죠. 드라마가 조선 후기라는 다소 어두운 역사적 배경을 그림에도 최진혁의 나레이션과 신혜선의 4차원 연기가 합쳐져 극 중 상황을 너무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을 이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수인 기존 사극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시청자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가 다양한 시청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구나 혹은 스토리의 톤을 잘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드라마의 시작 전부터 각종 논란이 있었음에도 거부감 없이 드라마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극에 등장하는 화려한 의상과 아기자기한 소품 한국적인 영상미도 드라마의 호감을 갖게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2화는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전반에 대한 밑밥을 깔았던 회차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양한 인물들이 한 번에 등장해서 다소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우선 철종은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동김씨에 의해 왕으로 올려졌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멍청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두 얼굴의 왕이죠. 철종은 밤에 몰래 궁을 나가 안동김씨의 비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형인 영평군과 강화도령 시절 친구인 홍별감이 도와주고 있었죠. 문제는 인물 관계도를 보니 철종과 러브라인인 조화진을 영평군이 연모한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후 철종의 계획에 큰 복병이 될 인물이 바로 영평군일 듯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안동김씨와 손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철종의 편인 줄 알았던 내관이 그를 거꾸로 읽고 있던 철종을 비웃으며 나간 걸 보니 그는 안동김씨 세력이 붙인 인물인 듯합니다. 철종은 이를 알기에 일부러 그의 앞에서 멍청한 척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안동김씨의 의심을 피하려는 듯해요. 즉 철종은 내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철종과 홍별감 그리고 영평군은 현대의 옥타곤을 패러디한 옥타정에서 모의를 하다가 철인왕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결말부 누군가 철인왕호를 구해준 듯하고 아마 이 사건을 시작으로 철인왕호의 정체에 대한 철종의 의심이 시작될 듯합니다. 대왕 대비하 약속한 7일 이내에 그 비밀이 밝혀지고 철인왕호와 철종의 잠자리 동맹이 시작되겠죠. 아마 이것이 앞으로의 내용의 핵심이 될 듯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이번 2화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정의 7세 김자근의 아들 김병인입니다. 보아하니 주변에서 자신의 힘이 되어줄 사람을 모으는 듯한데 인물 설명을 보니 철인왕호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철종과 철인왕호의 동맹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 무언가 이를 버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이 중전을 좋아한다는 것을 김자근도 알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 걸로 봐서 혹시 김자근이 자신의 아들을 정치적 수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철인왕호를 연못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뇌피셜을 끝으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소영의 몸에 들어간 장봉화는 점점 소영의 기억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번 1, 2화에 나왔던 기억의 조각을 맞춰보면 저나 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라는 철인왕호의 목소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대사가 나온 공간은 소영이 물에 빠진 연못의 근처인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인왕호는 철종 이외에 조화진도 만났죠. 이를 통해 뇌피셜을 써보자면 알고 보니 철종에게 마음이 있었던 철인왕호가 똑똑한 머리로 철종의 비밀공작을 간파했고 이후 철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척해달라고 부탁한 듯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동김씨의 눈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 많고 화진을 사랑했던 철종은 그런 철인왕호의 제안을 거절했죠. 이후 홀로 연못에 남은 철인왕호는 지나가던 조화진과 마주쳐 철종을 두고 싸움을 벌이다 화진을 압박하기 위해 스스로 연못에 뛰어든 듯합니다. 마치 미는 듯 등장한 조화진의 손은 철인왕호를 잡으려 했지만 순간 머뭇거린 것이죠. 깨어나 화진이 자신을 밀었다고 모함하여 철종의 곁에 홀로 남으려 했던 계획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봉안의 영혼이 들어가 모든 게 엇갈린 상황. 아마 이게 드라마 철인왕호의 대략적인 스토리보드인 듯합니다. 아직 2화라 정말 밝혀진 게 없네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3화를 보고 와서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